이렇게 하는 거 한 곡씩 푸는 거야? 한 곡씩 풀고? 그렇게 해도 돼 다섯 곡이니까 두 곡씩 해도 돼 결국 내가 먼저 찾았죠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그만 장난치라고 많이 놀랬잖아 뒤에 있어도 거야 눈물이 앞에 가려 너는 보이지가 않고 네 옆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하는 당신은 누구신가요? 왜 그대가 곁에 있나요 나 밖에 모르는 그녈 뭐라 하면서 손을 잡았나요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그 아무도 손댈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내 여자랍니다 그런 사람이 날 떠나갑니다 내 사랑이 나를 버립니다 내 목숨과 같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품에 그대가 생깁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사랑이 더 크기 전에 그대가 생깁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세요 아 신기하다 이거 감사합니다.